전국의 물품들 알고보면 조달청은 생활 속 함께 있죠 책상, 의자, 컴퓨터 공공물품 구매해요 시스템 구축 사무기기 렌트 서비스를 연결하며 공공행정 지원하죠 조달청이 하는 일 이뿐만이 아니죠 35만 조달기업 5만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전자운영해요 이제부터 대급, 지금 공정하게 정부기관 물품들과 서비스를 구매해 공공건물, 국토공사, 공사관리서 우리가 완전체 비축, 국유부동산, 정부 물품관리까지 70년 역대 조달, 전문기관 조달청 우리 이름은 조달청 나라 살림관리하죠 공공건물, 국토공사, 계약부터 책임져요 정부, 부동산, 국가, 행정, 물품 알뜰하게 관리하며 나라 살림보템들요 조달청이 하는 일 이뿐만이 아니죠 자원파동 대비해 원자재를 비축해요 6종의 비출금속, 9종의 희소금속 원자재 조달 중소기업 지원하죠 정부기관 물품들과 서비스를 구매해 공공건물, 국토공사, 공사연장관리도 원자재 비축, 국유부동산, 정부 물품관리까지 70년 역대 조달, 전문기관 조달청 70년 역대 조달, 전문기관 조달청 행정을 도와주는 조달, 공공시장 열어줘 70년 역대 조달, 전문기관 조달청 기술개발 이끄는 조달, 가치를 조달합니다 고구마!